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레벤입니다 이스포라고 독일에서 매년 열리는 아웃도어 박람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인데요 제가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박람회입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이스포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스포 행사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는 패스하기로 하고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올해 또 어떤 캠핑 용품들이 수상을 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트렌드가 어떤지 어떤 게 유행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포의 어워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핑뿐만 아니라 정말 아웃도어 전반적인 모든 그래서 이스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고 이게 진짜라는 생각이 장난 들었고요 아 진짜 많죠 수상작들을 정말 쓸데없이 다 한번 모아봤는데요 여기서 좀 빠진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수상작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 약간 코믹하게 풀어놓은 이런 영상들도 참 재밌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진짜 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처음에 이것들을 보고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는 캠퍼니까 캠핑에 관련된 카테고리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수상했던 장비들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신상품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살짝 질리기는 합니다 네 니모 매트가 역시 수상을 했습니다 텐서 익스트림이라는 이 매트인데요 아 아직 질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리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까지 보시고 질리시면 될 거 같고요 아무튼 문구를 보시면 무게 대비 보온성 알벨류가 가장 높은 매트라는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무게에 이 알벨류인 매트를 수상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심사위원들이 이 제품을 왜 수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것만 보셔도 이 장비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리뷰로 곧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하여튼 니모 매트가 상을 탔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르디스크의 아스가르드 에코라는 텐트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스가르드는 노르디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텐트 모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에코가 붙었죠 이 텐트의 특징은 100% 생분해가 가능한 텐트라고 합니다 친환경 텐트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버렸을 때 100% 분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계 최초로 100% 생분해 친환경 텐트를 만들었다는 관계자 멘트도 있었고요 아직 출시 전이고 판매 전이긴 한데 가격이 2000유로 2000유로면 한 280만원 정도 되겠죠 특이했던 부분은 팩도 이런 나무 팩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고 컨셉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겨울에 이런 팩 쓰면 다 부러질 텐데 그러면 그것도 쓰레기 아닌가?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아 근데 텐트 가격들이 이제 다 미쳤구나 노르디스크에 이것도 상을 탔는데요 이게 뭐지 디지털 커스터머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냥 심플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에 NFC 칩을 심어 가지고요 스마트폰을 대면은 텐트 설치 방법이라든가 스펙 관련된 그런 링크를 띄워 준다고 해요 텐트 파우치에 종이 같은 걸로 그런 걸 적어두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칩을 집어넘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노르디스크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텐트를 뭐 몇백동 만드는 게 아니라 몇천 동씩 만들 거니까 약간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그래서 시브나 컨셉은 괜찮았는데 이걸 과연 상을 줄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긴 했습니다 자 다음은 팩입니다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 단조 팩인데요 디자인이 좀 특이하네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중국 브랜드라고 보다가 보니까 한국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좀 더 찾아보게 됐는데요 어텀트리 어텀트리가 뭐지 하고요 어텀트리가 아니라 오톰트리라는 한국 브랜드가 있었고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스포 트로피가 보이네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지금 현재는 품절이긴 했지만 오톰트리 라는 공식 사이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양이 A 오톰이잖아요 그래서 오톰트리에 A를 따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팩 4개를 같이 묶어줄 수 있는 부품이 있는 것도 아주 특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중국에서 장인 수작업으로 팩을 만드는 데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여기 있던 뭐 이런 업체인가봐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대장장이 팩이라고 이런 단조 팩들 한창 유행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컨셉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 팩은 현재 품절인 상태였는데 4개 해가지고 뭐 한 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이게 제 예상인데 오톰트리라는 이 브랜드에서 중국의 그 이번 팩을 만드는 데다가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이렇게 출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오톰트리 단독 이름으로 올라가지 왜 같이 올라갔을까요? 약간 콜라보 같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 됐건 이스포에서 한국 브랜드가 상을 탄 거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캠퍼램의 채널을 구독하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렇게 그 어떤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고급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독 혹시 잊으신 분들 계신다면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캠핑 냉장고인데요 사실 이 캠핑 냉장고는 가성비 제품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캠핑에서 냉장고야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또 이거 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포에서는 앵커라는 브랜드에 상을 줬다고 합니다 에버 프로스트라는 이 모델인데요 앵커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중국 브랜드더라고요 앵커라고 해서 약간 미국 브랜드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수상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25도 기온에서 4도로 유지했을 때 4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이라서 선을 계속 연결해 둘 필요도 없고요 이런 데 바퀴도 있고 또 배터리를 따로 이렇게 빼서 다른 전자기기들을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테이블도 옆에 있고 태양광 충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제어도 가능하다고 해서 야 이거 되게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는 좀 비싼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스포에서는 앵커 캠핑 냉장고가 상을 탔고요 다음은 도매틱이라는 스웨덴 브랜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물통이랑 수도국지 같은 게 보이는데 사실 메인이 되는 거는 이 수도국지입니다 근데 수도국지 하나가 가격이 뭐가 이렇게 비쌀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살펴봤더니 보통 국내에서는 차박, 캠핑카 캠핑, 카라반 캠핑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부르는데 외국에서는 알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알빙에 관련된 용품들을 만드는 브랜드가 도매틱이라는 브랜드였는데요 이 수도국지가 특이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여기 사용하는 걸 보면은 상단에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돼 있어서 볼 딱 터치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만 딱 나오고 그래서 물 낭비가 없다는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거를 보면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사진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면 나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한테 괜히 자랑하고 싶은 별거 아닌데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 매트인데요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도 상을 탔고요 바흐라는 브랜드입니다 매트 아래쪽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방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끔씩 백패킹 하시다 보면은 1인용 텐트 같은 거 작은 텐트 쓰실 때 매트가 좀 걸리적거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매트는 뭐 잘 때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되게 괜찮아 보였지만 알벨류나 뭐 무게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사실은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람을 또 따로 넣어줘야 돼요 와 이거 되게 귀찮겠다 그쵸? 하지만 요런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스포가 2023년 상을 준 터널형 텐트는 모벤스의 터널형 텐트를 상을 줬다고 합니다 링스라는 텐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심사위원들이 겨울용 텐트로 아주 좋다 라는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왜 좋은지는 얘기를 안 하고는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좋은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냐? 그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너텐트를 거는 방식인데 이 윗부분 여기에는 또 이너텐트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줄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너텐트가 처지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옆에 문이 열리는 요런 방식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물이 어떨지가 좀 궁금한 텐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로벤스라는 이 텐트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알파인 텐트들보다는 사이즈가 큰 오캠용 텐트들이 비교적 유명한 편이죠 근데 이게 약간 한국만의 특징인 거 같아요 로벤스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지금 뭐 생각나는 브랜드는 헬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알파인 백패킹용 텐트들이 유명한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는 헬스포츠 바랑이르돔이라든가 그렇게 큰 텐트들이 유명한 좀 한국만의 그런 특징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터널형 텐트로는 이스포에서 이 로벤스라는 텐트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의 더풀백이 또 상을 탔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니까 뭐 상 받았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는 있었는데 특이했던 부분은 이런 걸 보통 캐리어라고도 얘기를 하나요? 이런 거 다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할 때 부피 때문에 수납하는 게 좀 가끔씩 골치 아플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얇게 압축이 되는 게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파타고니아스럽다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은 재활용 소재 같은 거를 사용을 한 거는 파타고니아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가방 안쪽에 이런 식으로 그 스페어 킷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망가지면 새 거 사지 말고 최대한 고쳐서 사용을 하자 이건 파타고니아가 옛날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컨셉 같은 거죠 이런 부분이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락인데요 별걸 다 상을 줘 그죠? 보시면 뚜껑이 이런 식으로 나무 상판이고요 여기 자석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여기 달려있는 게 오피넬 라이프더라고요 자석을 딱 도마에 붙여서 뚜껑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도시락인데 특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해서 살펴봤더니 여기 끈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끈 같은 거 도시락을 쓸 때 그 끈을 허벅지에 묶어서 고정을 해서 아이 그게 뭐야 그래서 그거를 특허를 갖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도시락을 쓰기 때문에 약간 텀블러 쓰면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뭐 이런 컨셉이나 이런 건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가져봤습니다 별 걸 사항을 다 줘 다음은 블랙 야크입니다 블랙 야크의 알파인 자켓인데요 패딩 자켓이고 진짜 딱 알파인 컨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모 패딩 자켓인데 가장 큰 특징은 등판 쪽이 우모가 아니라 야크 메리노 스킨이라고 해서 좀 더 통기성이 좋고 내구성이 괜찮은 소재로 등판을 또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야크 메리노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메리노 원단을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촌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이 자켓이 알파인 컨셉의 자켓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가 약간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쪽에 양쪽으로 이런 메쉬 포켓 백팩에 있는 수납 주머니 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후드인데 이 후드가 좀 특이했던 게 평상시에는 목 뒤로 넣어서 사용을 안 하다가 이렇게 헬멧을 사용을 할 때 이걸 쑥 빼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반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곳곳에 집어넣은 그런 자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블랙냐크가 유럽에서는 진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아우더 의류들을 만드나 봐요 블랙냐크 바콧이? 뭐 아무튼 이 자켓 잠깐 살펴봤고요 이것도 상을 탔대요 다음은 헤드랜턴인데요 진짜 밝은 헤드랜턴입니다 딱 봐도 어마무시하게 생겼죠 보로스라는 스웨덴 브랜드의 제품인데 역대급으로 가장 밝은 헤드랜턴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펙을 봐도 어마무시합니다 최대 밝기가 4500루멘이나 됩니다 진짜 엄청 밝죠? 그리고 여기 이 문구가 되게 멋있었어요 밤을 대낮처럼 문구 진짜 잘 만들었다 엄청 밝아서 이런 느낌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이 두 개의 LED는 확산강 옆쪽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가운데 있는 LED가 앞쪽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4500루멘으로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게도 125g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밝기가 정말 미쳤는데 가격도 미쳤습니다 가격이 545유로인데요 이 정도면 70만원 정도 하나요? 야 이놈들아 무슨 헤드랜턴이 70만원이나 해 암튼 밝기도 미쳤지만 가격도 미친 이 랜턴이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슈퍼빔이라는 덴마크 브랜드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헤드랜턴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따로 띄워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컨셉은 사실 뭐 많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아래가 자석이라서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스펙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2000루멘에 무게가 114g으로 아주 가볍고요 하지만 가격은 179유로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앞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의 헤드랜턴을 봐서 조금 뭐 저렴하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25만원도 비싸긴 하죠 많이 비싸죠 유럽은 이렇게 비싼 헤드랜턴들이 팔리나?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런 비슷한 중국 브랜드 랜턴들 많은데 왠지 이스포 이게 짬짬이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중국 브랜드들은 줄 수가 없다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예상이니까 하지만 아무도 안 살 거 같아 다음은 호퍼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거 만드신 분이 혼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인터뷰한 걸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킥스타터에서 펀딩으로 성공적으로 이끈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뭐 타프로도 쓸 수 있고요 판처로도 쓸 수 있고 해머그로도 쓸 수 있는 하나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외국 친구들은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 거 같아요 한 개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데 이거 뭐 나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뭐 별거라고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도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 동기부여 같은 것도 잠깐 됐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실천을 했으니까 이스퍼에서 상도 받고 그런 거니까 그쵸? 근데 뭐 보면은 나일론 안 다니고 뭐 암튼 캠핑 카테고리는 아니었지만 제 눈에 잠깐 띄었던 게 이 눈삼이였습니다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마무트 브랜드 제품이고요 한국에서 두 번이나 망한 그 마무트 세계 3대 아웃도어 브랜드 그 마무트의 눈삼입니다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무게가 되게 가볍습니다 무게가 390g 밖에 안 되고요 유럽은 인증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증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따로 분리도 되고요 이걸로 쏙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길이도 늘어나고 모양도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125유로 이고요 한 18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눈삼 우리 같은 백패커들이나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해외에서는 여기 보시면 눈사태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스포츠 특히 뭐 백컨츄리 즐기시는 분들은 이 눈삼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마무트 같은 이런 큰 브랜드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루는 제품 카테고리 중 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마무트가 안 망하고 있었어도 이 제품은 판매를 안 했겠죠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마무트 눈삼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은 마운틴 하드웨어의 알파인 컨셉 배낭입니다 이런 배낭들이 국내에서는 경량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원래 알파인 컨셉으로 알파인 타겟팅으로 해서 출시된 제품들이 대다주죠 45리터 롤탑 방식이고요 무게가 가볍다고는 하는데 몇 그램인지는 1kg는 안되겠지 무게 표시는 없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안감이 방수 재질이라고 하고요 여기 뭐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이 탈착시액이라고 합니다 원단은 립스탑 라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외부에 이렇게 뭐 로프를 건다든가 다양한 장비들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치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건 뭐 다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격은 350유로 한 5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배낭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디자인이 이뻐 보였어요 흰색였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운틴 하드웨어의 이 침낭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스펙터라는 모델인데요 이 침낭도 가벼운 침낭이라고 하는데 무게 표기는 없었고요 아이고 왜 무게를 표기를 안해 특징은 퍼텍스 컨텀프로 다이아몬드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단이 침낭에 잘 사용을 안하는 원단인데 거의 뭐 최초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필파워가 800이나 된다고 합니다 요건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지퍼 지퍼가 보시면은 이쪽은 쭉 길게 돼 있고 요건 이렇게 짧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등반가들이 침낭 안에서 팔을 잠깐 빼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 이쪽만 열어서 팔만 살짝 빼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640유로 역시 알파엔이라는 단어 붙으면 가격도 올라간다 근데 정말 무게가 궁금하긴 합니다 얼마나 가볍길래 울트라 라이트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노스페이스의 3L 자켓도 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었지만 3L 자켓이 각 브랜드의 대표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상을 한 것 같고요 요즘 노스페이스가 길에서 자주 보이던데 다시 특이한 부분은 100% 재활용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100% 재활용 원단을 사용을 했고 노스페이스라서 상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이 노란색이 남자 칼라고요 이 주황색이라고 그래야 돼? 핑크색이라고 그래야 돼? 이게 여자 칼라인데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다 품절이더라고요 해외 사이트에서는 그래서 품절이라니까 괜히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자켓이었습니다 무게도 220g 밖에 안 돼서 되게 가볍기는 했는데 가격이 440유로 와 비싸다 맵이 작년에 처음 매트를 출시했죠? 재작년이었나? 뭐 암튼 여기 보이시죠? 울트라 라이트 무게가 370g이고 알벨류가 4.3입니다 엄청 가벼운 매트죠 그리고 크기를 보시면 테니스공이랑 비교를 했네요 크기도 엄청 작습니다 이야 이 매트 나오면 핫하겠는데요? 그쵸? 아직 판매 전인 출시 전인 매트인데 독일이랑 미국은 또 출시를 안 한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왜 그러지? 아무튼 이름도 울트라 스피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매트입니다 호상사가 그 랩 매트에는 좀 관심이 없는지 마케팅을 좀 본격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매트 출시되면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매트였습니다 이야 4.3에 370g이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침낭도 랩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세트 느낌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매트랑 랩의 경량 라인업인 미틱 침낭입니다 미틱 울트라 120 힐 파워가 900이나 되는데 무게는 315g 크... 훌륭하네요 훌륭해 여기 보시면 은색깔 뭐가 이렇게 살짝 보이실 텐데 틸트라고 해서 랩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인데 은박 재질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TLT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활용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침낭이랑 매트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매트가 370g 침낭 315g 해서 매트이랑 침낭이랑 해서 700g이 안되네요 컴포트 온도가 0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은 아주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밀레 자켓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켓이 특이했던 부분이 다이니마 원단을 사용한 자켓이라고 합니다 다이니마 하면은 뭐죠?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가격은 1000유로 140만원 정도 됩니다 이야... 필파워는 1000이나 되고요 가격도 1000이고 필파워도 1000이야 완전 고스팻 자켓이죠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원피스 슈트 같은 것도 이스포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200유로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하면은 한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런 의류들은 일상복이라든가 그냥 뭐 일반 캠핑 갈 때 입는 옷이 아니라 등반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비싸긴 하지만 뭐 그렇게 또 비싼 가격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그래서 뭐 다이니마 자켓 이런 비싼 자켓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배낭이 같은 세트 느낌으로 트릴로지 배낭이라고 다이니마 원단으로 만든 배낭입니다 근데 다이니마로 만들었다고 모두가 인기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안 팔려서 40% 세일을 해서 24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로고만 없었어 또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 보시죠 요즘 영상 길이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압박감 같은 게 좀 있어서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 여기 있는 제품들도 상을 받은 제품이긴 한데요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고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은 그 핸드폰 케이스에 줄을 연결을 한 거래요 그래서 배낭을 매고 가다가 핸드폰이 필요하면 여기다 꺼내서 줄을 쫙 당겨서 사용하고 다시 줄을 착 넣어서 수납을 하고 이런 거는 별거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아이템도 상을 받았고 또 이거를 사용해 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에 반실인 거 진짜 너무 괴로운데 이런 부츠 이런 건 한국에서 인기는 없죠 이런 부츠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한 번 가져왔습니다 이 스토브는 얼마 전에 그 신상품 영상 소개할 때도 잠깐 나왔던 제품인데요 프리머스의 울틴 스토브라는 제품입니다 MSR 리액터와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와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전 영상에서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아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나왔던 아크 스토브랑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냥 뭐 프리머스에서 새로운 게 나와서 상을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저에게 잠깐 광고를 주셨던 아주 감사한 광고주님 아디다스 테렉스 의류도 수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3개인가 4개 수상을 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자켓이 좀 눈에 띄었어요 프리마로프 충전제를 사용한 자켓인데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국내에 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볼 생각이고요 아무튼 아디다스 테렉스 상 받은 옷 중에 이게 눈에 띄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테렉스 의류가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데 이 폴이 제가 어디서 언뜻 보긴 했는데 이번 이스포 수상작들 중에서 가장 최우수 제품으로 상을 탔다고 합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폴인데요 이게 상을 탄 이유가 여기 보시면 블룸이라고 해서 저는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해주르라고 해요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 여기 원래는 플라스틱 같은 걸 사용했던 이 부분에 세계 최초로 블룸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은 코르크를 사용을 했고요 이 블룸이라는 소재가 신발에서는 원래 사용을 했었는데 신발을 제외한 하드굿 제품이라고 하죠 이런 제품에는 세계 최초로 사용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의 특징으로는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 폴을 다 쑥 빼면 이런 식으로 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현재 판매 중이긴 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이런 친환경적인 컨셉 때문에 수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진짜 다 왔어요 원래 산에서는 닿았다는 얘기 믿으면 안 되는데 진짜 나왔습니다 이스포 수상 아이템들을 보면서 다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제가 공통적으로 걸쳐있는 공통 키워드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제품들도 거의 비슷하고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바는 아웃도어라고 해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등산복 아웃도어 의류라고 티 안 내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이 트렌드 첫 번째였고요 이거는 약간 패션 트렌드랑도 겹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스라고 해서 봉제 라인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무게도 줄이고 착용감도 훨씬 좋게 만드는 그런 게 두 번째 트렌드였고요 세 번째는 뭐 너무나도 좀 지겨움이 안 되지 친환경 재활용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시면 좋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다 하나씩 클릭해서 살펴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됐던 아이템들을 몇 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켓도 상을 받은 자켓인데요 여성용 자켓이고요 한번 보시기에는 뭐가 특이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방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켓 안에 그게 접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방석을 쓸 때는 그걸 빼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엉덩이가 차감 안 된다 뭐 이런 그리고 이거는 오클리 선글라스라고 그래야 돼? 고글이라고 그래야 돼? 겸용이죠? 이런 식으로 선글라스로 사용을 하다가 밑에 이렇게 프레임을 끼워주고 밴드로 교체를 해주면 고글로도 사용이 가능한 좀 재밌는 제품 같아 해서 이것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왜 고풀코어 스타일로 입으신다는 분들 오클리 선글라스 이런 거 머리에 많이 얹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앞으로 머리에 있으려나? 아무튼 이게 좀 재밌었고요 이 깔창은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양면 깔창인데 한쪽 면으로 사용할 때는 시원해지고 한쪽 면으로 사용을 하면 발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튼 이것도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배낭인데 아발란치, 눈사태 배낭이거든요 눈사태에 파묻혔을 때 이게 뻥 터지면서 튜브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배낭인데 예전 배낭들은 이게 일체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리가 가능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튜브가 한번 터지면은 이것만 교체를 해주면 되는 이런 아이디어가 괜찮아서 이것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상탄 아이템들은 아닌데 후보에 올랐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의류는 중국 브랜드인데 중국 의류들이 이런 약간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장난이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이 자켓은 안쪽이 야광 재질이라서 밤에는 이게 밝게 빛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하다고는 하는데 야광에 열이 났나? 아무튼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밤에 귀신같고 아주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뭐 난방이죠? 아웃도 난방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벌레를 멀리하게 해주는 벌레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그런 의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 같은 거에 효과가 있겠죠? 이거 진짜 효과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좀 칙칙하긴 하지만 입을 유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서 이렇게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어우 여름에 그냥 벌레 달려들고 목이 달려드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자 지금까지 이스포에서 수상을 한 아이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캠퍼의 입장에서 좀 더 관심이 가고 눈에 띄는 아이템들을 살펴봤는데요 올해 신상품이 좀 비교적 별로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매년 출시가 되고 있고 또 이거를 모아서 이런 박람회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캠핑 페어, 캠핑 박람회들은 진짜 몇 년 동안 똑같죠 재고 판매하고 할인 행사하고 그런 행사들인데 이런 박람회가 진짜죠 그래서 좀 많이 부러웠고요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브랜드에서 이 이스포 행사가 열리기 전에 메일이 한 통 왔었습니다 이스포 방문을 해서 꼭 우리 부스 와달라고 아니 근데 불러줘야지 가죠 독일까지 어떻게 가 아무튼 언젠가 이 이스포를 꼭 직접 방문해서 그 풍경을 컨텐츠로 전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